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수는 지금 제 옆에 띄워져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청간의 열 번째 글자인 개수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네 번째 글자인 토끼묘가 들어온 해입니다 이 개수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북쪽을 뜻하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뜻합니다 또 헤아리다라고 하는 글자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개수의 구성 자체가 필발머리라고 하는 부수와 하늘천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필발머리라는 것은 갑골문자에서 여러분들 걷는 이 발모양 이걸 손을 발이라고 보시게 되면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양이 바로 이 필발머리의 등질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지금 합쳐져 있는 모습이죠 즉 발 아래 하늘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개수 헤아리다 하늘의 뜻을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글자인데 그 아래쪽으로 이 개묘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지지의 네 번째로서 자축인묘의 토끼 순서로 이 토끼를 두게 되는 해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가 바로 이 토끼 시인 묘시가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의 특성 자체가 아직은 다른 일반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부지런함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는 인묘진중에서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3월 초 경칩부터 들어오는 글자라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계절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물년에는 어떠한 오행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냐면 목에 운이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여름을 준비하는 화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오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체질 자체가 그 기질 자체가 하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이 무력해지는 시기이고요 또 수의 기운 자체는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토끼띠 이 개물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끼라는 속상 자체가 이 개수를 얹고 들어온다면 물상적으로는 검은 토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물상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토공수목화 동그라미를 그려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바로 식신을 환경지로 깔고 들어오게 되는 해이고 또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장생지의 환경을 끼고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3년 이후로 60년만에 돌아오는 2023년 개물년에 출생하시게 되는 분들 또한 인연의 변화가 상당히 큰 분들이시고요 또 인물이라던가 댐댐이라던가 외형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출생하실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성격이 아무래도 토끼의 속성상 화기운이 이 이민년의 해보다 더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이 더 급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연의 변화가 크다는 뜻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에 있는 운동은 물론 형태는 개수로 들어왔지만 개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아주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간 운동 자체는 합이 되는 무토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목의 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운동의 성격을 2023년 내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청간의 화에너지로 인해서 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 또 목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를 불어다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가지 청간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20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보태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묘년은 1903년에 그리고 1963년에 이렇게 2023년으로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기둥입니다 즉 청간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으로 하의 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청간 운동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묘라고 하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 글자의 속성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금의 기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즉 위로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밑으로는 물질적인 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묘는 팔을 끌고 오지는 못하는 자오무유 중의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 변동보다는 급속도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세로 취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그어놓은 이 일간이 바로 임수라는 글자입니다 임수와 개수 일간 입장에서는 헌일귀인이라고 하는 도와주는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 토끼묘 그리고 뱀사 그중에서 이 토끼묘가 바로 2023년도에 지지글자로 강하게 들어온 해입니다 그래서 두 일간 모두에게는 사실 먹고사는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실 이득이 있는 걸로 빨린 운 자체가 모두에게 괴로운 부분을 빼주는 쪽으로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을 또 몸화시켜주는 쪽으로 그리고 좀 더 먹고사는 부분에서 볼륨의 확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천일귀인의 작용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 지금 생긴 것을 보자면 임수의 임은 치우쳐져 있는 에너지예요 마치 폭탄처럼 다음 계절을 위한 이 에너지를 모아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에너지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만큼 강한 에너지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수일관 입장에서 2023년도 개묘년에 이 묘를 만나게 되면은 얼어 있었던 음의 웅동작용이 드디어 양을 만나는 즉 여기서는 토라는 관이 그동안 가두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인묘진으로 가면서 묘에서는 더더욱 토를 가두지 못하는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은 사실 큰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평상시 하지 않았던 것, 안 하던 것을 시도를 하게 되고 또는 엇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고 신선한 행동으로 이어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깔 표시를 제가 이 표로, 도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표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임수일관 입장에서 가장 건강과 의식주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식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의 에너지고 인묘진으로 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식상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관과 식신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해이고 2023년도 자체가 그리고 이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바로 절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무력화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또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볼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당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안 하던 것을 시도하게 되고 일탈을 하게 된다는 이 의미 외에도 외부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임수 입장에서는 혹하는 일들이 또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에 해당하는 토를 크게 목의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목극토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토를 가둬두지 못하게 되는 상황 즉, 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끄러운 일을 또 몰고 오는 상황도 있어요 임수를 쉬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임수가 이제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면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거의 일탈 즉,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직장과 또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조직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고 튀어나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색다른 시도를 하겠다고 튀어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임수가 성인이 아니라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안 하던 것들 안 하던 것들 학교를 그만둔다거나 진로를 급하게 변경 또는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자퇴를 한다거나 또는 집을 나가서 크게 유학을 간다거나 가출, 유학 이런 일탈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던 것들 홈스쿨로 변경을 한다던가 홈스쿨로 변경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은 안 하던 것을 하면서 특히 어떤 라이센스 자격을 얻는다거나 기술을 획득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교육 파트로 가게 된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또 금전에 대한 기회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목이 왕성해지면서 화가 상승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기회 자체는 상당히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건 공통운이니까 항상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목격토 작용으로 이 토가 허물어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관이 허물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일기인 글자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부분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나 혼자서 시도하는 것들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거나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나서는 것들 모든 것들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연인관계에 계시던 분들 또는 이제 배우자와의 이런 부부 배우자와 부부 사이에 있는 감정의 골은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말 부부처럼 지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별거에 들어간다거나 감정적으로 좀 속상할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운들을 베이스로 두고 이제 임자, 일주 또는 자월에 태어난 임수일관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운세해석이 혹시라도 마음에 드신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임자일주 혹은 임자가 또 월에 있는 자월에 있거나 그리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같이 드릴게요 그려서 보시는 바가 겁제를 깔고 있어요 겁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2023년에 들어오는 개명연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우선 이 자가 개수를 바라보게 되는 상황인데 현관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래의 글자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임자월이나 아니면 자월에 태어난 임수 또는 임자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왕지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이 자수가 이제 이 개명연을 만나게 되면서 자수가 똑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수가 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역류를 합니다 거꾸로 흘러갑니다 음이 음을 만난 상황이고 또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물론 개수로 들어왔지만 형태 자체가 무토를 전체온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전체온의 영향을 개인이 받잖아요 무토를 끌어들여서 개성운동을 하려고 하는 즉 이것은 가벼워지는 목화의 운동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고 묘의 운동은 물질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개묘의 음의 형태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좀 계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물이 이렇게 거꾸로 출렁어 있는 형태로 임자일주가 유일하게 6가지 일주 중에서 조금 더 거친 물의 흐름을 받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자일주는 특히 개명연을 맞이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주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임자 자체가 이분들은 표현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그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성향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물이 거꾸로 흐르는 이 2023년도가 왔을 때 주로 주로 어떤 사람들과 대립이 된다거나 또는 가볍게는 송사가 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관제 구설수 가까운 일적인 기회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과정이 중간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몇 년이 들어왔을 때 특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내가 있는 자리 뿌리가 거꾸로 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쓰나미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의 입장에서 즉 겨울의 입장에서 묘의 이 모공동이 봄이 들어와서 봄으로 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23년들 아무래도 상반기에 크게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크게 어떤 것을 시작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미루거나 아니면 좀 기회를 신중하게 잡아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은 뭔가를 시작하시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민이라는 기둥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구요 이민 기둥은 식신을 깔고 있구요 병지 환경을 이렇게 임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영특한 분들이시구요 말숨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민 기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양력 2월 초에서 3월 초에 태어나신 이 인월에 태어난 임수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민하고 영특하고 언변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흠이 있는 게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기의 큰 인생의 대소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결정을 좀 잘 못하시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분들은 2023년도에 개문년을 맞이해서 우선 청간에 보시면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묘가 만났기 때문에 인묘가 만나서 인묘가 목에 즉 식상운동을 강하게 일으키구요 목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 주변 사람들 자체를 그동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고루 들어왔다 그러면 이 2023년도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새로운 인맥 새로운 인맥을 통해서 너무 손쉽게 그분들의 말씀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게 상관의 형태로 들어와서 목에 이 형국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목이 화를 끌어당겨서 재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실제 청간에서도 무토를 끌어당겨서 화에 이 재성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일조보다는 제법 떨어지는 분들이세요 다른 사람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기둥 이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민은 이해를 놓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는 2023년도 기둥이고요 개면연입니다 진월에 태어난 임수 입장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월은 양력으로 4월 초부터 5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진을 깔고 있다고 했으니까 편관이 되겠죠 이 편관 깔고 계신 분들이시고 임묘 환경에 임수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이민만큼이나 말숨씨가 참 좋아요 이 진이라는 글자가 바로 물에 잘 반죽이 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전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고 속도가 빠른 분들이세요 속도가 빠르고 시원시원하고 또 같이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날 때도 흥분이 되겠지만 기쁜 일에 있어서도 텐션이 좀 높은 분들이세요 흥분이 좀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자기식대로 좀 리드를 해나가는 성향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성격을 이제 좀 뜯어보자면 이제 개묘년을 만나게 됐죠 2023년도를 만나게 됐는데 편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으로 들어온 해입니다 이렇게 진이 묘를 또 만나게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진 속에 있는 개수가 또 이렇게 2023년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 개수는 개해년과 같은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풀 꺾여요 무토를 끌어당겨서 청관운으로서는 이 재성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또 크고 식상 자체에 또 집착을 하게 될 상황이 많이 걸리죠 1년 동안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다른 일주들보다 좀 더 많이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도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이 환경이고요 원래 그리고 묘라는 이 에너지도 지금 목의 환경을 이제 만들어 두기는 하지만 현관 진토가 날아가는 상황이고 또 이 목이 목극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자신의 이익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빼고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더 집착을 할 수 있고 내 목표 외에는 좀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를 또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2013년도에 이 사람이 만약 건물주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어떤 좋은 어떤 혜택이라던가 양보를 해주는 상황으로 가지는 못하고 또 인정을 베푸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진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독선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시간 여유를 주시고 또 인정에 좀 더 너무 내 이익만 이렇게 추구를 하시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임진일주를 뒤에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진일주 입장에서는 대인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식사공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목이 커지면서 관을 날려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나의 안 좋은 감정들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인맥도 떠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어? 그 사이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에서 제가 못 봤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 아 그러셨어요? 어? 자기 사업 생각이 있다고요? 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2023년도에 아마 스타트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임수일관이라면 자 그러면 이모도 한번 볼게요 이모도 오른쪽에 이제 2013년도 개면인이 들어와 있고 이모 1주 그리고 또는 5월에 태어난 임수일관도 되겠죠 사오미가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6월 초부터 7월 초에 태어나신 이 계절의 임수일관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재성 즉 정제를 깔고 있는 임수일관이고요 또 태지 환경에 이 누이게 된 기둥이기도 해요 그리고 병화 정화를 같이 깔고 있고 유일하게 기토를 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면연을 만나게 된다면 감목과 을목을 가지고 있는 이 묘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속으로는 감목과 기토가 이렇게 만나서 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화력이 좀 더 약해지게 돼요 이게 이제 포에 작용도 일으키고 오와 묘가 만났으니까 깨뜨려지는 만났다가 붙었다가 만났다가 붙었다가 이런 상황이 에너지 운동을 하게 되어서 실제 이모일주나 아니면 5월에 태어난 임수일관분들 자체가 자신의 속마음을 아까 저 앞에 그런 일주가 있었죠 자기 속마음을 좀 잘 표현을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임자일주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꼭 뭐 이성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표정 또 말솜씨 이런 것들 이 사람의 태도 모든 이런 신호들이 사람들이 읽을 수 없게끔 몰래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아주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 볼 때는 생각도 좀 4차원이 많고요 나쁘게 말하면 4차원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쓴다거나 또 작가 또 감독 이런 성향이 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을 구상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덕질 같은 것을 잘할 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모일주나 5월에 태어난 임수분들이 또 한 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싫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이모일주인데 그러면 웬만큼은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러고 또 이거는 이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보려고 그래도 이모일주는 고집이 굉장히 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않는 분들이세요 어쨌든 이분들은 2023년도를 만나서 이 계면일을 만나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 지지 운동으로 일해서 아무래도 6가지 일조 중에서 좀 더 좀 더 이 재성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좀 더 약하게 일어나요 실상은 실속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동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사업 구상을 한다는 분이 계셨죠 이렇게 채팅방에서 그분처럼 이분이 회사를 그만 나와가지고 아 나 뭔가 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1인 기업으로 1인 사업으로 작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초반에 사업에 대한 그 사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해 첫 해의 사업에서 남는 이윤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단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들어간 돈이 너무 많고 또 매출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첫 해 치고 너무 적게 해본 거죠 내 기대만큼 너무 안이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리에 있는 글자고 지금 계속 이런 웅둥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안 돼서 원래 있던 회사로 되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재입사가 되겠죠 재입사가 되거나 또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정과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입시시험이라던가 다른 수험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재입사나 복학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을 볼게요 임신일주 또는 가을에 태어난 신월에 태어난 8월 초에서 양녀 9월 초에 태어난 신월의 임수일관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그려봤고 2023년도 오른쪽에 기둥이 와 있습니다 임신은 이 신 속에 임수를 이미 품고 있는 즉 선인이 당한 기둥이죠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물이 시작이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두고 있고 하나를 이제 딱 이분들이 목표를 잡게 되면은 끝까지 가는 성향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임신은 원숭이 글자 성향답게 임이라는 것은 글자가 치우쳐지고 하나의 이제 마이너적인 성향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전문가 수준까지 이분들이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분들이시고 정말 지식 부분에서는 치우쳐져 있는 글자답게 준 전문가까지 갈 수 있어요 가볍게 보더라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끊임없는 화제성 끊임없는 대화 스킬에 빠져들게 돼요 그럼 이분들이 2023년도 맞아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 물론 개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개해년과 같은 기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를 끌어들여서 화해 운동 즉 재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커지고 아래로는 물질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해라는 거죠 정신적인 공부를 한다거나 본인이 뭔가 이제 명예를 쫓는 것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초야에 묻혀서 나는 세상살이가 싫어 이렇게 들어가는 해가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임술가 모두가 그래요 그중에서도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묘 속에 묘 속에 을이 들어있고 그리고 임신의 신 속에는 경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경이 몰래 암압을 하게 되는 운동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목표 달성을 하게 되는 해예요 그럼 어떤 목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 묘신이 기문도 되고 원진작용도 되고 애증의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편인에 해당하는 금이 날아가는 즉 여기 개묘년을 만나서 나를 묶고 잡고 있건 이 묶고 잡고 있던 발목을 묶어 있던 그 금 자체가 잘려 나가는 해 그러면 윗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결국 결과 자체는 윗사람이 날아가고 내가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얻게 된다거나 또는 상황 자체가 아주 전화위복이 되어서 처음에는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냐 막 조직에서 싸우다가 그 사람은 내려가거나 좌천이 된다거나 임수일관이 이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의 방해가 일어나겠지만 내가 기대고 있었던 기대 상사 기대고 있었던 어떤 직속 상사나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의 제일 높은 수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윗사람이 날아가고 이 사람의 방해를 내가 결국에는 이겨내고 임수일관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거는 이 사람을 쫓아내기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이긴 거니까 이 사람의 내가 군림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도 이긴다는 거죠 이 개묘의 묘의 상관의 에너지 작용으로 인해서 특히 금이 많은 분들 있죠 금수가 특히 많은 분들 이분들 이제 신강한 쪽이라고 그냥 단답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시게 되는 해로 예상이 되고요 승진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제 많이 얻게 되실 거고 금수가 약한 분들 이분들은 윗사람이 방해를 많이 해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 자체는 2023년도 하반기에 와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임술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얘를 놓기 위해서 동그라미 그렸고요 오른쪽에 2023년도 기둥입니다 임술 기둥을 보시게 되면 편간을 지금 깔고 있죠 편간 깔고 있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기둥이에요 수롤에 태어난 임수 일관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유술 8, 9, 10월 10월 초부터 11월 초 입동 전까지 마지막 가을 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정무를 품고 있죠 기장관도 신정무 품고 있고 갓가을을 이렇게 품고 있는 개면연을 만나게 되는데 묘하고 술이 이렇게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물론 개수가 무토 작용으로 인해서 재성 활동을 할 것이고 재성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할 것이고 묘와 술이 만나서 이 편간을 묶으려고 하는데 일 자체가 이분도 다른 지나간 그 일조 중에서 아까 이모 일조 얘기할 때처럼 편간을 묶으려고 하는데 일이 좀 더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화를 품고 있긴 하지만 화력 자체가 빵빵한 화력이 아니고 이 묘가 습습한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력 자체가 좀 더 꺼지고 우리 왜 캠핑장에 갔을 때 불표보면 아시겠지만 숯이 활활 잘 타는 숯이 있고 거의 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축축한 상황에서 숯을 태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연기가 많이 나고 화력이 약한 상황으로 불길 자체가 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양토고 양토고 묘는 이제 음목이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이분들 자체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종교나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도 굉장히 좋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2013년도만 내가 일이 자꾸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원래부터의 행동이 느릿느릿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신데 개면연이 와서도 천천히 한 1.5배 정도 더 일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점도 있어요 속도가 급한 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고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서두르다가 실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임수류주 같은 경우는 원체 느린데 더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이 개면연이 왔을 때 그러면 실수할 것도 내가 빨리빨리 할 것도 더 느려지다 보니까 실수를 조금 덜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을 또 너무 이렇게 서두르시다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실수나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반감이 되는 상황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들은 이 해에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개수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잠깐만요 좀 볼게요 아 쿠앤크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제가 타임라인 달아서 올려놨어요 필요하시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개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개수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개면연 이건 전체연입니다 여기는 개수기둥을 할 건데 개수일간 태어난 날짜가 개수에 해당하는 분들이세요 이제 6가지 일조하기 전에 전체연 공통운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여기 두 가지 별표를 치겠습니다 우선 인묘진으로 22년도부터 우리가 이민년 그 다음에 23년도 지금 하는 개면연 그 다음에 갑진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개면연을 지금 보고 있죠 인묘진으로 가면서 모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모기 강한 이 상관식신 에너지가 가장 큰 우리 입장에서 이 개수일간 입장에서 보자면 건강도 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돈을 만들어내는 재능에도 해당이 되고요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이 목의 에너지가 바로 자식의 일도 됩니다 내가 보태줘야만 내가 돌봐줘야만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목이 강해지다 보니까 식상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금에 해당하는 본인의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나에게 금생수를 해주는 글자들이 무력해지는 상황이죠 즉 기대고 있었던 환경 자체가 무력해지는 거니까 내가 떠날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에 대한 식상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목이 여기 있는 토를 목 자체가 토를 극해져서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나를 괴롭히고 있던 상사가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환경에서 즉 환경 지지에서 평관을 만날 일이 없는 유일한 해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제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임수 같은 경우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이제 같은 물론 음과 양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의식주 자체는 임수는 볼륨이 커졌다면 개수 자체는 이 목에 왕성해지는 이 운동성 때문에 의식주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안정화가 돼요 개수 입장에서 음의 일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 칠판을 또 열어서 깔끔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로 주택 또는 자가용 그러니까 차죠 이동형 차 차 중요하잖아요 저다지 차가 없는데 차를 내가 장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거를 할 만한 집을 사게 된다거나 아파트 장만도 마찬가지죠 주거를 목적으로 한 집 이거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데 평소가 작아요 늘려서 가게 되는 거죠 이 주택도 매매를 꼭 하거나 아니면 평수를 늘려서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개면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생계가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개수가 청간운동에서는 이게 개면연을 만나면서 무토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화해 즉 재성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묘라는 것은 이 개수가 천일기인으로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죠 돈을 이제 돈의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손해를 볼 일들은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가지 일주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첫 번째가 개축이에요 보시면은 개축기둥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도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개축이니까 기본적으로 편관을 지금 깔고 있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있고 추궐에 태어난 개수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는데 11월 12월 1월 양력으로 1월 초에서 2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 추궐이잖아요 이 추궐에 태어나신 분들도 같이 지금 보시게 된다면 축을 깔고 있는 분들이 개면연을 맞이했으니까 음토를 깔고 있는 분들이 음목을 만난 해가 돼요 이게 지지가 저희 사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글자인데 지금 품고 있는 글자도 보면은 개수, 신금, 기토를 깔고 있고 여기서는 간목을 여기로 받아서 음목을 품고 있죠 그런데 음목과 신금이 이렇게 또 서로 극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개축, 기둥 갖고 있는 분들 자체가 원래 어떤 목적을 딱 잡게 되면은 극한까지 자기를 몰아세우고 또 심하면은 거의 자기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좀 무시무시한 분들이세요 그만큼 날카로운 분들이시고 예민한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그만큼 무섭게 좀 밀어붙이시는 분들이신데 현관에 해당하는 이 축도 나의 뿌리가 지금 2023년도를 만나서 축이 붕괴가 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당연하고는 다른 거죠 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가 이민년이잖아요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이민년이고 이 인하고 축하고는 암압이 되는 글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2023년도에 개멸여는 암압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극을 하죠 아래에 있는 글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특히 배우자의 관계가 이 목이 강하면서 토를 극하니까 여성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좀 걱정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남녀 공통적으로 보게 되자면 이 관이 토가 이 축토가 허물어지는 거니까 내가 디디고 있는 나의 뿌리 그러면서 나의 고주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다 혹은 월세다 그럼 이 집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타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당해서 내가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주상복합에 살고 있어서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하신다 그럼 내가 이 사무실이 정말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안정화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더 좋은 대체 수단이 생기는 거죠 더 좋은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더 맞는 환경과 나에게 더 맞는 사업장이 찾아오게 되고 주거지를 이런 식으로 일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로 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교제를 하고 있던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부부의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은 서로의 감정 자체가 조금 이기적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 이거는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묘기둥도 한번 볼게요 자 또 예를 돕기 위해서 계수기둥 그려보고요 오른쪽에는 2023년도죠 지금 글자가 똑같죠 여러분 보실 때 맞습니다 식신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인 기둥이고 개묘기둥 외에도 묘월에 태어난 기수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 거니까 양력으로는 3월 초부터 4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개묘기둥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좀 잘 못 챙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묘 기둥 자체가 쪼개져 있으니까 여기도 내 돈주머니가 있고 저기도 내 돈주머니가 있는 돈주머니가 여기저기 조금 분산이 돼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돈주머니 자체가 너도 내 거 가지고 있고 나도 너에게 500원 투자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좀 많이 꽂아 놓은 분들 좀 말씀을 해보자면 말씀 들어보자면 묘가 이렇게 묘를 만났잖아요 2023년도 글자를 보시면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돈주머니가 더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팀을 꾸렸어요 회사에서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단합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과 단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단합이 너무 안 되고 서로 자기 말을 해요 서로 자기 말만 내 말이 옳아 또 저쪽에서는 아니야 내 말이 옳아 이런 식으로 또 각자의 명분도 확실합니다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개묘 기둥 가지고 있는 분들 주변 사람들은 또 다 강한 분들이 포즌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목이 강해지는 상황이지만 이게 일반적인 양목이 아니라 음목이다 보니까 서로 가기까지 이 재성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걸리고 단합이 또 안 되고 계속 분해되고 주장 자체가 와해되고 흩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내다보고 했던 일이 있다면 1년 반이 걸릴 수가 있고 6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더 늘어지고 늘어지고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국도 현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이상 계속 두통약을 달고 지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손이 절인다거나 절임 증상 절임 증상 또는 일부 이제 무감각 무감각이나 무통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좀 찾아다니실 수가 있고 건강 문제가 수시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차가워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3년도고 오른쪽에는 역시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개사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보자면 사가 큰 뜨거운 불이잖아요 병화를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무토 병근 가을을 미리 준비하니까 그리고 병화 이렇게 품고 있죠 정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정제를 깔고 있고 폐지 환경에 이 개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력으로는 5월 초에서 6월 초에 태어난 이 4월에 태어난 개수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사기둥 가지신 분들이 개면연을 맞이했어요 개수는 양화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음목에 해를 이제 만난 거예요 이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2013년대 청가능동은 똑같은 개수의 형태로 왔지만 다릅니다 지금 여기도 온전한 개수가 아닌 것이 개수는 개해기둥 같이 온전하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펼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를 또 끌어들어서 화해 재성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고 실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글자들도 보면 여기에 운으로 들어온 울목과 그리고 제가 미리 써놓은 지장관중의 경금이라는 글자랑 만나서 을경이 서로 몰래 합을 하는 거죠 을경이 서로 몰래 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천일기인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을 또 추구를 하게 되어서 실상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게 돼요 이분들 자체는 원래 음 좀 안으로 많이 삼키는 분들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뱀을 깔고 있다는 것은 이 뱀 글자 자체가 화자를 했을 때 여성화되어 있는 물질을 추구하는 글자이고 또 7개씩 7, 7, 7씩 끊어서 움직이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득이 되는 글자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대로 설득력을 갖추고 들어올 경우에 개사일주분들은 홀라닥 넘어가 버려요 좀 가능성이 커요 저것도 좋아보이고 이것도 좋아보이고 6가지 일주일에서 유일하게 개사기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어리숙해요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좀 잘 믿어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사업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 개사기동을 가진 분들은 2023년대 쉽게 자기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사업을 그냥 먼저 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분이 있고 좋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지를 수가 있는 거니까 큰 볼을 막 지르게 되겠죠 개묘 환경을 만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찔러보니까 되네 저것도 해보니까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렇게 다 이렇게 던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천일기니 해니까 하시는 만큼 가능한데 문제는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가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괜찮은 것이다 라고 물고 왔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받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개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오른쪽에 2023년 기둥이고요 딱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토를 깔고 있어요 현관을 깔고 있죠 개미기둥 이 미월은 양력으로 7월 초에서 입주 들어오는 8월 초 바로 직전까지가 미월입니다 이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미토는 아주 뜨거운 글자거든요 아주 뜨겁고 건조해요 정화를 품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목에 입고지답게 을목식신을 이렇게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관 기토가 여기 이제 마지막 지장관으로 품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 미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개면연을 만났으니까 묘미 하보로 인해서 묘미 하보로 인해서 목에 이 식상 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 미토 평관이 희생이 되는 상황이죠 원래 개미 기둥을 가지고 있거나 미월에 태어난 개수일관 분들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정말 은은한 향을 가진 분들이시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규칙이나 규율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작은 거 또 섬세한 일에 이분들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만큼 큰 것을 보기보다는 자잘한 것들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남들이 캐치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캐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선 정말 필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23년도에 이제 고삐가 풀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 즉 미토가 희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수가 강한 개미일주 같은 경우 즉 신강한 분들 중에서 개미일주다 혹은 미월에 태어난 개수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생각 작가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본인이 오랜만에 출판을 23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그 책이 대박이 나는 거죠 작곡을 하셨다 작품활동 같은 거 자기의 아이디어 재능 또는 웹툰을 그린다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정말 발전을 할 수 있는 해고요 금수가 강한 분들은 금수가 약한 분들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금이 무력해지는 해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강한 분들만큼 발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작은 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내가 크게 옮겨야 된다거나 이직이나 이사를 가야 되는 좀 소란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신강만큼 좋은 복으로 받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음 그리고 건강을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식상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또 작은 것에 집착을 한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느슨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미까지 했고 개유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편인이죠 자 이것도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023년도 기둥이고요 편인을 깔고 있고 신유수레 6월 양력으로는 9월 초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계절에 태어난 개수 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병지 환경입니다 개유기둥은 저희 출생시도 개유신데 이 개유를 일주로 갖고 계시거나 또는 월에 이렇게 계유를 아예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개수일간인데 6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정말 영민하신 분들이죠 일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것저것 재주가 정말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음악적인 어떤 예술적인 재능도 크고 또 일도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저것 엑셀도 잘 하시고 이런 이제 그런 재능들이 참 출중하신데 다만 다만 좀 감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감정 변화가 다른 분들보다 극과 극을 오가는 상황이 많아요 기분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와 이게 간격이 좀 간격적이 크고 음 워낙 잘하는 게 많으시니까 이것저것 시원시원하게 많이 추진을 하시는 상황이 되셔서 여기에서 다른 또 선택의 실수들이 곧 잘 벌어지죠 선택의 실수들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금과 목에 이 목이 강해지면서 들어오는 충이니까 금이 그냥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편인이 완전 박살이 나죠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여섯 가지 일주일에서 가장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계유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금이 파괴가 되고 말 그대로 내가 기대고 있었던 인성이 파괴가 되는 거니까 다 만들어놨던 일들이 끊어지는 일의 중단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묘가 개수를 망치러 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썩은 부분들이 날아가는 효과가 있어요 썩은 부분이 도련해지는 효과 이게 만약에 관공서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개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또 인사 개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조직에 대한 탄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호흡기 쪽에 우리 허파라든가 이런 호흡기 쪽에 건강이 크게 약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기대고 있었던 탄이 바뀌는 거니까 좀 불안정해지는 부분은 있죠 그러나 결과는 의식주가 좋아지는 쪽으로 안정이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 자체는 좀 재미없는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 우처나 기관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개요일이나 또 6월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 결국 연말을 맞이하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기둥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2023년도 오른쪽에 기둥을 이렇게 하고 자 드디어 1주 중에서 제대로 개수가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둥이죠 겁제를 깔고 있는 개해일 그리고 해월에 태어난 개수일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력으로 11월 초에서 12월 초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해월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신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묘가 만난 상황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개해일주나 해월에 태어난 개수분들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일주예요 그만큼 힘을 내시게 되는 부분들이고 혼자 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분들은 오늘따라 예쁜 옷을 입고 하세요 개해일주가 그러면 칭찬도 좀 해줘야 되고 관심도 좀 가져주셔야 되고 일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정말 디테일한 거 남들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까지 이분들은 계획을 하고 미리 앞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흐릿하게 절대로 끝맺음을 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흐지부지하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다 까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낮에 정말 얌전한 학생이고 직장인이었다면 밤에 또 다른 취미생활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어떤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거나 낮과 밤이 정말 확실하게 다른 자기 생활과 공과 사가 정말 분명하게 다른 그런 반전이 있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반전의 매력이 확실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개묘년을 만나게 돼서 해묘미의 해묘합으로 목의 웅동이 즉 식상웅동이 크게 일어나는 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뿌리를 아주 강하게 내리고 있는 6가지 뿌리가 아주 강한 해수의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해묘합으로 인한 이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2023년도가 되면서 개일주 자체는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 부분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개사일주보다도 더 발달이 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개일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수가 약한 경우에 금수가 약한 개일주 일 경우에 이 묘가 바로 식신이고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아랫사람 부하가 되는 셈이거든요 이 부하직원 때문에 혹은 자기가 낸 아이디어 자기 생각 자기의 계획 자신의 꾀죠 이것 때문에 엎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큰 손해볼 만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나를 걸고 넘어질 만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그 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2013년도에 또는 뭔가 잘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장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한 분들이 아무래도 대다수일 것 같은데 건강보건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일주 중에서 앞에 있었던 개일주 같은 경우는 허파라든가 이런 호흡기 쪽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일주는 다른 게 이 해수가 물을 관장하는 수기온의 내장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물을 여과해주는 내장기관이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 있어요 필터링해주는 그 콩팥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을 때 고장이 잘나시는 방광기관 이 부분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해묘 화보로 인해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긴 한데 그만큼 수의 에너지는 다운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관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실속이 그만큼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가장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움직이는 것만큼 그게 결과로 따라줘야 되는데 개일주 만큼은 조금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이 다운이